안녕하세요. 전 스플렁크에서 옵저버비티 어드바이저를 맡고 있는 인필교입니다. 디지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약간 좀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 이 디지털 회복 탄력성이란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니터링과 그 다음 이 모니터링 통합과 이 데이터에 대한 통합 이런 데이터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통합을 지원하고 있는 저희 스플렁크의 옵저버비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이런 스플렁크 옵저버비티 서비스를 통한 비용 최적화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부분 운영이 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세상은 워낙 빠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상 못하시는 다양한 위의 요소들 또는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많이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신저 서비스의 장애가 많은 고객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영향을 끼친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리 예상하기 어렵거나 미처 알지 못하는 여러가지 요소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로부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 서비스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디지털 회복 탄력선이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탄력선 있게 제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이 비즈니스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탄력성을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보다 더 고도화되실수록 서비스 아키텍처나 운영 환경이나 서비스 영향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보통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분들 대응하시기 위해서 보다 많은 모니터링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계시고 또 SRE팀이나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서 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경험하셨다시피 모든 기업의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한정된 예산 하에서 여러가지 솔루션이나 인력이나 자원들을 동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고 계신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탄력적인 서비스가 왜 필요로 할까요? 이제 저희 스플렁크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이제 예상치 못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연간 약 3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실 경우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사업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은 충분히 경험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안츠 글로벌의 정년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평가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사이버리스크라고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위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죠. 이처럼 서비스 중단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서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부서와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관여되어야만 되는 굉장히 복잡한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회복 탄력성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보다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탄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회복 탄력성 구축은 단순히 IT 운영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IT, 보안, 개발 등 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부서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그리고 주요 위험 요소나 잠재적인 방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각 부서 간의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서로 통합하여 함께 협력하여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스플렁크는 이러한 디지털 회복 탄력성의 단계를 이 슬라이드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가치성 확보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감지와 해당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성을 보다 더 고도화하시면 고도화하실수록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 순위에 대한 파악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접근하여 중요한 문제들을 보다 더 빨리 해결하는 형태로 발전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또 가치성을 확장하시게 되면 이제는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미디 장애를 예방하시는 이런 단계까지 확장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단까지의 가치성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에 대한 최적화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디지털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여정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가치성을 충실하게 확보하실 수 있는가에 따라서 발전 단계가 결정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회복 탄력성의 기반은 가치성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한 구조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는 이것보다 더 많이 고도화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긴밀하거나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매우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완벽한 가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시기 위한 시작 이후 그걸 완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완벽한 가치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제구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모니터링 통합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가치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모니터링 도구를 도입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샘플로서 모니터링 영역들이 이렇게 많고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예시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많은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더 많은 영역을 모니터링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영역별로 필요한 모니터링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겠죠. 저희 스펀크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81%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도구 수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모니터링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2%의 기업은 상당히 큰 숫자로 모니터링 도구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모니터링 도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비즈니스 서비스의 고도함에 따라서 모니터링 도구가 늘어난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모니터링 솔루션들은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나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는 굉장히 사일로화된 모니터링 도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가 고도함에 따라서 모니터링 도구들은 증가하는데 이 증가가 결국 사일로화된 모니터링의 증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그 모니터링 도구에만 사용되는 데이터 사일로 증가까지 유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사일로의 증가가 지금보다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사용해서 더 많은 모니터링 도구와 더 많은 운영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더 불편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성들이 파편화돼서 그러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부 그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좁은 영역에 대한 가시성들만 확보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들이 맥락을 가지고 연관되지 못하고 각각 단편 단편 파편화된 가시성만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 가시성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늘리려고 모니터링 도구들을 투입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신 데는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옵저버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저희 스플랑크 옵저버빌리티 서비스가 이런 옵저버빌리티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 벤더인데요. 백엔드에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로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프론트엔드 단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에서 리얼 유저 행동과 거기에 따른 성능, 사용자 경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리얼 유저 모니터링, 그 다음 글로벌 로케이션에서 각 국가별 현지 위치에서의 서비스 성능을 사용자 경험을 모니터링해야 한 신세팅 모니터링과 같이 프론트엔드, 디지털 경험 모니터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통합은 디지털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크게 줄이고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저벌리티를 통한 모니터링 통합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모니터링 사일로가 구축되는 게 아니라 모든 모니터링 데이터를 한 군데 옵저벌리티 플랫폼에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하여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히 모니터링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비즈니스는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현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을 많은 고객들이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모니터링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게 되시면 많은 고객분들은 그래 그럼 우리 현재 인프라 현재 서비스에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비즈니스 현황을 보고자 하는 비즈니스 데이터 스포드의 리드가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러한 이즈들에 대해서 많은 고객들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니터링 데이터들을 또다시 다른 분석 플랫폼으로 긁어 모아서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가공을 해서 비즈니스 분석 데시보드들을 제공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오고 계셨었습니다. 스플렁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한 군데 통합 수집하고 그 다음 여기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연관 분석해서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분석 데시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플렁크 플랫폼은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 레가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벤트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데이터들을 한 군데에 통합 수집해서 자동으로 연관 분석하고 처리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플렁크가 제공하는 2천여 개 이상의 add-on 앱을 통해서 잘 알려진 논 솔루션들은 데이터의 수집과 해당되는 데이터의 가공과 데시보드 제공을 프리디파인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인하우스 솔루션이나 국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해당 데이터 수집과 데시보드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머신러닝이나 AI 기반 연관 분석 전처리 작업들 통해서 장애 원인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 작업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요즘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AI 기반의 모니터링 자동화 또는 장애 대응 자동화 이런 것들을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장 충실하게 퀄리티 있는 데이터가 적절하게 모여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함으로써 AI 도입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플랫폼은 저희 스펀원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펀원크 플랫폼은 두 개의 아키텍처가 두 가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사용하시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과 트레이스는 스펀원크 옵저벌리티 클라우드 사스 플랫폼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로그와 분석은 온프렘 또는 사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이원화된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아키텍처에서 처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아키텍처가 이원화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통합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두 개로 나눠놓은 이유는 민감 정보나 비즈니스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로그와 분석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들은 많은 고객분들이 스펀원크와 같은 사스 밴드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사의 영역 내에 또는 자사의 AWS 영역 내에 계속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펀원크는 매트릭 트레이스와 로그와 분석을 분리해서 두 개의 아키텍처로 두 개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도록 아키텍처를 구축을 해왔고요. 각각의 플랫폼에서는 자유롭게 데이터가 통합되어서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비즈니스의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보장을 받으시면서도요. 서비스 관점에서 모니터링과 분석의 편의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IT 모니터링과 보안의 통화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펀원크가 이제 보안 통화 모니터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는 IT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한 축인 보안에서도 문제가 없어야지만 비즈니스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구성, 전달이 되게 되시겠죠. 그래서 IT와 보안을 통합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은 저희 스펀원크 옵저버리티가 제공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통합과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의 MTTD나 MTTR과 같은 주요 지표의 향상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간 분석 기반으로 서비스 인사이트를 도출하실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하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다양한 IT 모니터링 도구나 보안 모니터링 도구들 그 다음 BI 분석 도구들을 사용하신 비용들을 통합하여 최적함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비용과 운영 자원에 대한 최적함을 꾀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통합과 데이터 통합이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 서비스로 구성된 사스 서비스고요. 이제 백엔드 쪽의 인프라 석션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 다음 로그 옵저버 같은 로그 모니터링 기능들을 백엔드 모니터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 모바일 앱과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리얼 유저 사용자 경험 모니터링과 그 다음 글로벌 로케이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 모니터링을 위한 신세팅 모니터링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웅쿨이라고 하는 인스턴트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 효과적인 전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프라크 옵저버리티가 완벽한 가시성 확보에 도움이 되시는 측면이 전수 데이터 기반의 엔드투엔드 통합 모니터링과 실시간성, 고정일성 그 다음 엔드투엔드 추적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옵저버리티 사스 서비스 벤더들은 대부분의 경우 15초나 30초에 한 번 매트릭을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스프라크 옵저버리티는 초당 매트릭 수집을 지원을 해서 온프렘에서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고정일성을 확보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스 서비스들이 배치 아키텍처를 채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알람을 받으시는데 대략 2분 정도의 지연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저희 스프라크 옵저버리티는 스트림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1초 내에 실시간 알람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신속성을 확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측면에 있어서도 사스 서비스이다 보니까 대시보드가 정확한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온프렘 모니터링과 동등하게 실시간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 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APM 측면에서는 전수 트레이스 수집 분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벤더들이 샘플링 트레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장애 트레이스가 수집이 되지 않으면 정확한 장애 원인 분석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들 겪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샘플링 웨잇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5%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가 분석이 가능 될 확률이 대략 그 정도 샘플링 웨잇 수준밖에 안 되는 통계학적인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프랑크 옵저버리티는 전수 트레이스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장애 원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추적 분석에서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고객분들이 이 vrc를 전환해서 알려올 경우에 고객분들이 겪는 문제들은 프론트엔드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프론트엔드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백엔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 분석하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신 거죠. 그런데 백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링을 사용하게 된다면 샘플링이 이때 5%, 10% 정도로는 블라인드 스팟이 거의 전체가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효과적인 이슈 분석을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스플랑크 옵저버리티는 백엔드 영역에 대해서 전수 트레이스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블라인드 스팟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께서 콜을 받으면 그 고객의 콜이 여러분들의 백엔드에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를 100% 추적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정확한 장애 원인을 찾아내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시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플랑크 옵저버리티는 경쟁 밴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결국 이런 모니터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면 AI 머신넝립 기반의 엔드투엔드 연관 분석 지원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그렇게 돌아가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집된 전수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토폴로지 맵을 자동으로 그려드리고요. 거기서 발생된 모든 에러와 그 다음 레이턴시를 측정을 해서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장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레이턴시가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는지 표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이 문제들을 일으킨 문제의 트레이스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해당 트레이스가 단순히 트레이스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트레이스가 발생한 시점에 컨테이너, 인프라 정보들 그 다음 이 트레이스가 만들어낸 로그 데이터들을 간단한 클릭만으로 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고객분들께서 장애 원인 분석을 하자면 서로 다른 모니터링 툴에 접근을 하셔서 그 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했을 걸로 의심되는 데이터들을 긁어모으시고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한 땀 한 땀 추적을 하시면서 장애가 발생된 원인을 찾으시는 이런 진안하게 어려운 작업들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스프렁크의 전수 데이터 기반의 AI 머신러닝 기반 연관 분석 지원 기능들을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한 업무로 바꿔드리게 됩니다. 레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존의 MTTR을 80% 이상 단축하시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 기반에서 제네티브 AI 기반의 모니터링 지원 기능들을 저희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스프렁크 닷캄프 고객 행사에서 제네티브 AI 기반의 AI 어시스턴트 기능들 저희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행사에서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출시된 이후에 저희 스프렁크 부스에서 관심이 있다고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출시된 내용에 대해서 다음 달에 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저희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세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AWS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 영역 중에 하나가 비용 최적화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모니터링 비용은 제가 만난 모든 고객분들이 가장 에로를 토로하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즈니스 특성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동하고 증가하는 성장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데 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해야 될 모니터링 도구는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점점점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모니터링 도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운영 인력과 이에 따른 자원도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부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대시보드들을 요청하는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을 하셔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니터링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객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야였습니다. 저희 스플렁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디지털 친화적인 가격 정책을 제공드려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모든 모니터링 밴더들은 모니터링 과금의 기준이 피크 기반 과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많이 쓰신 게 있으면 그 많이 쓰신 양이 모니터링 과금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모니터링 비용을 과금하시도록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을 사용하신 그만큼만 비용을 내실 수 있도록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간 약정 기반의 가격 정책을 가져가서 모니터링 비용이 변동이 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을 내기로 계약을 하셨는데 사업을 막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 비용이 막 두 배, 세 배 훨씬 많이 늘어나셔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스프라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약정을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 모니터링 비용을 고정시키고 정해진 비용만큼만 비용을 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친화적인 가격 정책을 통해서 모니터링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최적화를 여러분들께서 꾀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를 섞어 쓰시는 것보다 모니터링 통합을 통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라이센싱이나 여러 가지 인력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여러분들께서 추구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분석 측면에 있어서도 별도의 분석 플랫폼을 쓰는 게 아니라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플랫폼 내에서 동일하게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분석 플랫폼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링과 데이터의 통합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예약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제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완벽한 비즈니스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일단 신속한 장애 감지와 원인 분석 이걸 통한 MTTD와 MTTR 향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싱가포르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핀텍 서비스로 유명한 하이픈 그룹에서 많은 옵저버리티 도입을 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본 사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산업 영역에서 많은 고객사들이 스프라크 옵저버리티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핏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러 게임사나 디지털, 닷컴 회사들이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도입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그 다음 가시성 완전한 가시성 확보라는 커다란 효과들을 겨누고 계십니다. 이러한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스프라크 옵저버리티 도입이 바로